Q. 다이소로 가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저의 하루 촬영 날이 왔습니다 저는 휴일 동안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찍어보려고 하는데 재밌게 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같이 가보시죠 지금 저는 다이소로 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새로 시작한 취미가 피포페인팅인데 제가 또 새로 하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데 거기에 붓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다이소에 가서 붓이랑 칼레.. 붓이랑 그 물통을 좀 사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다이소로 앞으로 왔습니다 가서 필요한 것만 금방 사고 빨리 나가야겠어요 여기 너무 시원한데? 여기 꼬시면 되고 납작한 거랑 둥둥도 두 개가 필요해요 납작한 둥둥도 하나씩 사고 물통도 하나 사야 해요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지원 일어난 논리 오오! 놀자 번거로움 잠잠 문 숙소 미ви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잘 안 나와있거든요. 그 색깔이 나와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이게 촌촌해야 돼요. 선수가 힘들어. 제가 시점 중에 있거든요. 이제 이게 영상이 나오고 나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술 전문이나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팁을 한 번만 팁을 한 번만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 부분화가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생각대기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안 돼. 이렇게 멀리서 봐야 영상이 잘한 것 처럼 느껴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번 종영시 종영회 하루에서는 제가 인생 내 것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걸 찍어보려고 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다. 네 번째. 네 번째. 네 그리고 tests. 네 멀자리 너 nyt 또 좋은 타인의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자아가 있는데 사랑하는 게 나아 사랑하는 게 나아 차라리 받아서 해버려겠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흥이 또 죽는 사람 사랑하는 게 나아 그렇게 나아 울려 울려 난 안 안 안 없어 I'm too much so 내 원인한 입을 보고 참 못자취해서 결과목요. 이번 제가 감정일기를 쓰거든요. 이제 일기처럼 쓰는 건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런 감정이 들었고 이런 감정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저는 이제 씻고 나서 자려고 해요.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 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